자 드디어 교류입니다. 교류 문제는요 가장 기본이 복수수로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수수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이죠. 가로축을 우리가 행축이라고 하는데요. 전개에서는 이걸 실수축이라고 해서 리얼남바 해서 RE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허수축해서 리얼남바 해서 IM이라고 나타내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X고 이거는 Y축이죠. 그러면 이걸 단위 벡타로 나타내면 야는 I고 야는 J예요. 벡타로 나타낼 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야가 기준이거든. 기준이 되면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에서 야가 기준이면 야를 I로 나타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기준에 대하여 야만 나타내면 되잖아. 그러면 야가 얼마다? 90도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 90도를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허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준축에 대하여 나오는 게 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임의의 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점은 뭐예요? 가로로 A만큼 왔고 세로로 B만큼 온 값이다라고 하면 A는 A, B로 나타내죠. 그렇죠?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A는 가로축이죠. 실수니까 A잖아. 그렇죠? 이거 더하기 90도로 갔죠? 90도로 나타내는 게 허수거든요. 그래서 J의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놓으면 이건 뭘 해야 돼요? 크기를 구할 줄 알아야 되죠. 크기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각입니다. 각은 세타는 아크탄젠트 A분의 B로 놓거든요. 자, 이걸 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걸 직각자표계라고 하고요. 이걸 각자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각감수계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걸 지수함수계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교류는 어렵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볼게요. 이거는 크기가 50이죠. 그렇죠? 각이 6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50의 6분의 파이죠. 그럼 파이는 180도니까 뭐예요? 이 값이 30도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 값은 얼마예요? 크기는 25고 각이 3분의 파이죠. 파이가 60도죠. 파이가 180도니까 3을 나누면 60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V는 50의 30도고 I는 25의 60도가 되죠. 그럼 물어본 게 Z죠. 그럼 임피던스는 뭐예요? I분의 V입니다. 그러면 25분의 50의 각도는 빼주면 되죠. 30도 마이너스 60도가 돼요. 그러면 요거 날리면 2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0도죠. 그래서 얼마다? 요거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복소수가 안되면 안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알아 놓으셔야 될 게 요 부분입니다. 자, A1이 A1의 세타1이고 A2의 세타2가 되면 A1 곱하기 A2는 A1 곱하기 A2의 각도는 더하면 되고요. A1 나누기 A2 이 말은 A2분의 A1 이 말이죠. 그러면 A2분의 A1의 각도는 빼주면 됩니다. 요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요게 풀리겠죠.